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씻어내는 저희가 바디솜에서부터 바르는 것까지 오늘 방송 보여드린 것 사상 가장 많이 드리는 역대 최다 구성으로 한가위 특집답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진짜 많죠. 무려 6병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이니까 오늘은 고민하지 마세요. 6병 다 누려보실 수 있는 조건 여기 심지어 아쿠아 수딩젤도 1 플러스 1, 에메리 노션도 1 플러스 1 그런데 심지어 60ml를 더 챙겨 드릴 거고요. 또 드려요. 여기에 아예 사상 최다 구성으로 무료 체험까지 가장 많이 챙겨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 또 행운이 있어요. 무려 100분 추첨해서 저희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아토팜 빨간 뚜껑 아시죠? 슈퍼 용량 패키지 예쁜 틴 케이스에 담아 있는 것까지 추첨해서 드릴 거니까 주문하시면서 행운도 함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크림솥 베리어솝으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아토팜의 1등 크림, 세라마이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그 성분이 이 안에 싹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피부를 한번 보호해 주면서 세정이 들어가고요. 더더욱 좋았던 건 보세요. 완전 크리미한 이런 제형이어서 처음에 이거 보여드리면 이거 무슨 크림 방송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안에 세라마이드, 나이네스 성분 다 들어가 있고요. 리포 캡슐 시스템으로 한번 안쪽을 막아주고요. 여기에 진정 성분까지. 거품도 한번 내볼게요. 사실 저는 좋다는 이런 제품도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봤는데 수입 제품도 많았고요. 브랜드가 아예 자연친화적인 브랜드도 되게 많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시원하게 거품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아이 씻길 때 이거 다 헹궈진 거야, 망 거야 이랬거든요. 맞아요. 거품에 풍성하게 올라오는 이 느낌 너무 좋으실 거고요. 제가 또 한번 헹궈서 보여드릴게요. 크림 거품이잖아요. 그리고 물에 닿은 부분이 꼭 온천수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쫀쫀한 온천수처럼 변하기 때문에 딱 씻고 나서의 아이 피부를 보면은요. 진짜 저 지금 뭐 크림 안 발랐죠? 근데 지금 광울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맨들맨들. 이런 느낌이 싹 보여져서 진짜 따로 크림을 내가 챙겨 발라줬었나? 안 발라줬었나? 우리 엄마는 착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촉촉해요. 심하게 극도로 건조한 피부에 마저도 촉촉하게 보습을 해줄 수 있는 보조요법제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에요. 고객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씻어내는 비누라든지 클렌저의 그 촉촉함 그 이상을 기대를 하신다면 이 제품을 한번 바꿔보세요. 꼭 한번 써보세요. 실제로 저희가 이 베리오솝 처음에 런칭하고 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 맞다. 너무 고맙다고. 맞아, 맞아. 너무 촉촉하다고. 아토피이신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상품평 내용만 쭉 보셔도 너무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보세요. 예민한 피부라 걱정했는데 역시 아토팜입니다.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샤워하고도 촉촉합니다. 크림솥 쓰고 나서는 다른 거 못 써요. 진짜 지금 이 시기에는 다른 제품이 아예 손이 안 가실 정도로 너무너무 촉촉하니까 이건 경험이라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이들 있으신 집은 저는 솔직히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저희 내부에서는 홈쇼핑 내부에서는 입소문이 나와서 우리 치아도 나오는데 진짜 아이 있는 집에서는 이 제품 다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 아이가 덜 긁어요. 고객님. 그리고 눈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게 보여요. 그렇죠. 이건 진짜 같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저는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 제일 좋은 게 애가 덜 긁고 푹 짜니까. 잘 때 푹 짜니까. 너무 좋아요.